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44개 수능시험장 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방송, 시험지 보관 장소, 시험지 보관 이중 캐비넷 배치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송 점검은 매년 10월에 실시했지만 수능을 바로 앞두고 방송 장비를 교체하면 방송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올해부터는 6월로 앞당겨 실시합니다.